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행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과연 도대체 언제 퀸즐랜드에 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오늘 퀸즐랜드주가 오늘 오후 5시부터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라면 비행기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퀸즐랜드주의 완전 예방접종률이 70%를 기록하면서 내려진 결정인데요. 아나스타샤 팔라슈의 퀸즐랜드주 주총리는 오늘 오후부터 스테이트 간 방문자가 COVID-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NSW주와 빅토리아 전체와 퀸즐랜드가 정의한 핫스팟 지역에서 도착하는 방문자는 14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퀸즐랜드에서 지정한 핫스팟 지역은 아래의 설명란에 링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퀸즐랜드 보건부 장관은 국경 통과 시스템이 오늘 오후 5시부터 운영될 것이며 신청자가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출입증이 즉시 발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VID-19 음성 테스트는 방문자가 출발하기 70시간 전의 것이어야 합니다. 보건부 장관은 자가격리와 관련된 제한사항을 설명했는데요. 격리 시 공동통로나 복도를 통해 거주지에 접근할 필요가 없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격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착하는 사람은 최소 착륙 2주 전에 백신을 완전히 접종해야 하며 비행 후 70시간 이내에 COVID-19 검사 결과 음성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는 그들이 착륙하는 공항에서 2시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직접 접촉이 없는 한 개인 차량을 사용할 수 있고요. 가족 구성원은 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식 차량 대여도 허용되지만 택시 또는 승차 공유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퀸즐랜드는 예상보다 빨리 80%의 2차 접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퀸즐랜드 경찰청 부국장 스티브 골슈스키는 80% 백신 접종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2월 17일 예측보다 일찍 80%에 도달하면 변경사항도 조기에 적용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라슈의 주총리는 퀸즐랜드주가 최대 일주일 일찍 80%의 완전 접종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80%에 도달하면 도로를 포함해 국경이 더 크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현재 퀸즐랜드주에 입국하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은 주민과 이주하는 호주인 및 가족 방문객을 포함해 1만 4천 명입니다. 한편 남호주는 2차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락다운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12월 23일에 주경기를 개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NSW주에 이를 신규 확진자 165명과 사망자 1명이 추가됐고 뉴사우스 웨일주주는 호주 식품의약품 관리처가 인정한 백신을 두 차례 모두 접종했다면 유학생들에게 자가격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12월 6일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과 중국, 캐나다 등지에서 오는 150명의 유학생들을 실은 첫 번째 전세기가 시드니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어 남아시아 유학생들을 위한 두 번째 비행편 역시 예정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빅토리아주에서는 1,000명 아래인 860명이, 퀸즐랜드주에서는 0명이, ACT주에서는 10명이 신규 감염됐습니다. 오늘은 단신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